새벽 시간부터 선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레이크 미드 건조하고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의 호수는 그들의 열기가 더해져 벌써부터 뜨겁다 자 이제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막이 오른 원 베스트 US 오픈 숨을 고르며 출발을 준비하는 이때 히커우더 최지영의 꿈을 향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되려 합니다 뭐지 뭐지 없는거지도 소비 threads 모자가 콜라보는 소글라보가 호스 쩔쩔쩔쩔쩔쩔쩔쩔 쩔쩔쩔쩔쩔쩔쩔쩔 에이크 이슈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d 어마어마한 양의 베이터 피쉬, 물속 가득한 녀석들의 움직임을 통해 베스의 존재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골창에서 조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지금 돌고 뿌리 쪽에 스윈베이트로 방금 한 마리를 캐치했습니다. 한국 가만 할 말이 생겼죠. 라스베가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원 데이 토너먼트의 끝. 위착을 서두르는 선수들. 엄격하게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져야 하는 시간. 하루 동안 거둔 결과를 평가받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계측의 자리다. 참가한 선수 모두에게 공평하지만은 않아 영광의 자리다. 자, 이제 오늘 원 데이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죠. 내일 투데이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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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